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반대 서울 쪽으로는 급난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해 터널 지나기 전부터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라디오 유일의 점심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시사본부 2부에는 금요 초대석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 초대석. 아 대한민국 환희 난 너에게 아버지의 의자. 이렇게 노래 제목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아시죠?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반가워하실 분입니다. 영상으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1라디오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반가운 얼굴 정수라 씨 모습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금요 초대석 가수 정수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카메라. 안녕하세요. 정수라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활동하는 모습 TV에서 많이 뵙기도 했었고 또 방송국에서 지나가다 가끔씩 뵙기도 했는데 변함이 없으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정말이요. 변화는 있죠.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83년대보다는 지금 살이 좀 많이 빠지는 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한 달 전쯤에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시사본부 방송을 끝나고 나면 이 앞에 있는 이제 탁자에 모여서 이제 그날 방송을 평가를 하고 다음날 이제 기획하는 것들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스튜디오에서 어느 한 분이 훅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가가 정수라 씨 같아요라고 했는데 저는 모습을 못 뵙고 다시 뒤를 돌아서 확 봤더니 지나가시는 모습만 뵙거든요. 뒷모습만. 제가 아니야 그럴 일 없어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럴 일 없다고. 왜냐하면 뒷모습을 뵙는데 그냥 20대 젊은 그냥 가수가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지. 왜냐하면 저는 정수라 씨가 언제 데뷔를 했는지 어떤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저 지나가시는 분이 정수라 씨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맞더라고요. 제가 그날 굉장히 영하게 옷을 입었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전혀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지신 게 없어서 깜짝 놀랐고 또 깜짝 놀란 건 데뷔 35주년을 맞았다고요? 네. 저도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노래한 나이가 35살이 됐다고 해서 사실 35이라는 35주년을 제가 스스로가 벌써 그렇게 됐나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35주년이 된 그동안에 제가 한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35주년을 맞아서 뭔가 나를 좀 정리하는 시기를 좀 확실하게 좀 확고하게 해야 될 타임이다 생각해서요. 좀 신경 좀 썼죠. 사실 깜짝 놀랐어요. 35주년이라는 그 숫자가. 네. 83년 데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CM송 같은 거 참 많이 불렀던 분으로 기억됐거든요. CM송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어요. 아, 그때부터? 네. 초등학교 5학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인데 그때 정말 가요제라는 곳에서 처음 참가를 해서 가장 최연소자로서 참가를 해서 인기상도 받고 이 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후배님들은 미성년자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사에서 많이 트레이닝도 많이 받고 시작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미성년자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꾸준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해서 그때 가수분과에 계셨던 분이 CM 광고를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때 이제 윤영주 씨, 김도양 씨, 또 그때 당시에 음악평론가이셨던 이백천 선배님이, 선생님이 같이 했던 그곳에 제가 처음 이제 합류하게 됐죠.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미성년자는 활동할 수 없으니 광고음악부터 시작을 하게 됐군요. 네. 그 시간 동안에,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광고음악을 하면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광고음악을 했었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는 또 광고음악이 지금하고 달라서 전 국민들이 많이 따라 부르는 노래도 참 많이 있었고. 제가 운이 참 좋았던 것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윤석화 선배님이 그때 처음 이제 그 CM 광고의 어떤 시작이 윤석화 선배님의 모 음료 광고가 이제 시작되면서 굉장히 이제 좀 붐이 일어나는 시기였는데 제가 그 타이밍에 합류가 되면서 윤석화 선배님이 유학을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그분의 뒤를 이어서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광고음악을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그 광고라는 그게 훨씬 그 가요보다도 대중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와다 가는 그게 굉장히 컸어요. 친근함이 훨씬 크죠. 광고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중학교 때인가요. 얼굴 없는 가수 해가지고. 저희가 기억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그게.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 뭐. 뭐 아이스크림 선전도 있고 뭐 과자 선전도 있고 뭐 필름 선전도 있고 가구 선전도 있고 많은 다양한 그 광고를 많이 했는데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뭐 아 이거 하면은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 12시에 만나요. 땡가 그거. 그리고. 아 살짝궁 데이트 그거를 직접 부르셨군요. 그리고 뭐 똥삼 먹고 즐거운 파티. 똥삼 먹고 맛있는 파티. 혁대맛동산. 뭐 이런 거. 그게 다 정수라 씨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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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네. 네. 중고등학교 때 했던. 네. 네. 아 그랬군요. 나의 꿈을. 아 화려니까 다 하네. 나의 꿈을 수놓아요. 음흠 가구 뭐. 예쁘게 꾸며줘요. 음흠흠. 아 그리고 그때는 정말 그 CM 광고가 좋은 노래가 많았어요 또. 엄청나게 대중들한테 어필이 돼서요. 그렇게 많은 활동으로 목소리를 알렸다가 정식 가수로 데뷔를 하신 게 83년. 83년도. 네. 그게 벌써 35년 전. 네. 깜짝 놀랐다고 하셨고 시간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새로운 노래 기념 앨범도 발표를 하셨고 음원도 내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좀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그 한 달 전에 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35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노래들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새롭게 편곡도 했고. 그리고 또 기념으로 이제 또 기념으로 이제 두 곡 정도 제가 신곡을 넣었어요. 네. 그런데 신곡을 수록하면서 작년 11월 30일 날 이제 오픈이 딱 되면서 시작이 됐지만 이 한 달 전에 음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타이틀했던 노래를 다시 클럽 버전으로 만들어서. 클럽? 네. 댄스. 댄스. 그러니까 요즘 EDM. 네. 그래서 그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게 된 게 이제 한 달 전 좀 된 거죠. 유튜브로 정수라 씨 나오셨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더니. 네. 생중계에 참여하고 있는 접속자 수가 두 배로 지금 늘었다고 하고요. 1848님. 정수라 씨 요즘 TV에서도 종종 뵀는데 세월의 흐름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관리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운동 참 많이 하시죠? 네. 운동을 다행히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뭐 꾸준히 요즘 하고 있는 것은 필라. 필라테스 하고 있고요. 간간히 유산소 운동도 하고 또 잔디 밟는 거 좋아서 또 야외 나가서 운동도 하고 굉장히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222님께서 정수라 씨 언제 봐도 아름다운 미소와 목소리 오래도록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워낙에 많은 히트곡 갖고 계신 분이고 저희 청수체분들께 노래 잠깐 좀 들려드리고 저희가 좀 해볼까 싶은데 정수라 씨 노래 중에서 저희가 어떤 노래 잠깐 좀 들어볼까 싶거든요. 어떤 곡 준비되어 있을까요? 데뷔곡 한 번 들어볼까요? 여기 이번에 이제 제 데뷔곡 바람이었나. 아 예. 이게 83년도에 넣었나요? 참 그 소리가 정말 청아하고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약간은 좀 두꺼졌어요. 네. 4257님께서도 정수라 씨 노래 중에 바람이었나 를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이제는 너를 잊어야 하나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바람 미소를 뿌리던 꿈의 계절을 모두 잊어야 하나 바람 미소를 뿌리던 꿈의 계절을 모두 잊어야 하나 고맙습니다. 우리 감시장에서 저희 같은 노래였습니다. 가슴을 태우면서도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끝없이 깊어갔는데 83. 저는 대도의 이 곡이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요. 이 노래가 막 순위에 올라갈 타이밍에 갑자기 사이드에서 아디 한 번이 팍 치고 나온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왔던 노래였습니까? 원래는 바람이었나가 제 정식 앨범의 타이틀곡인데 그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기성 가수들과 작곡가분들이 그 당시에 계셨던 높으신 분들에 의해서 지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정화위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 검열도 많이 했고 앨범 내면 맨 마지막 곡은 건전가요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쪽에서 그런 건전가요의 드라이한 노래는 말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다시 한 번 좀 희망적인 노래를 좀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기성 가수와 기성 작곡가들이 사실 본의 아니게 어떤 그런 작품을 발표하는데 이제 참여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사이드로 만들어진 오뮤 앨범이에요. 아 대한민국이 건전가요 때문에 들어갔던 곡이었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건전가요는 아닌데 아니지만 그쪽에서는 이제 건전가요라는 자체를 없애고 그냥 대중 가수들이 대중 가수를 가요를 작곡하는 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래로 뭔가 이제 희망적인 거를 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좀 가요스럽게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옴니버스를 만들었던 그 중에 한 곡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게 뭐 어허야 둥기둥기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 그거는 그 전에 아마 있었던 것 같고 네. 시장에 가면 그런 것은 네. 맞아요. 그 전에 이제 LP판에 그냥 건조한 거 하나씩 나왔던 거고 그래서 탄생한 곡이 이제 대한민국이었고 그 많은 가수와 작곡가 분들이 참가한 옴니버스 곡 중에서도 제 노래가 가장 사랑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부르기 싫었죠. 이 노래가 왜요? 아니 제 정규 앨범의 바람이었나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만들어진 노래를 제가 불러야 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르기 싫었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가사고 뭐고 너무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고 너무 미래적인 거라고 생각했고 어린 나이였어요. 가사도 너무 많았고 길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부르기 싫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강요에 대해서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어떤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사랑하지 않았나를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 노래 바람이었나가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풋풋한 감성의 노래, 정서적인 이런 노래, 예쁜 노래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또 그런 목소리의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느닷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노래 같은 노래를 이 대중들이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저는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사실은. 방금 그 바람이연나를 듣고서 유경희 님께서 아흑, 나의 소녀 시절을 소환해 주네요. 왠지 가슴이 울컥, 코찡 이렇게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 함께하는 붉은사자 님은 정수라 씨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해보니 반갑고요. 헤어스타일이 시원하니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 시원하니까 막... 와, 오늘 기분 너무 좋네요. 따라 그러고 있습니다. 20대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5698님께서 그러다 보니 정수라 씨 노래 아, 대한민국은 요즘 같은 시기에 꼭 더 듣고 싶은 노래네요. 라고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단결하거나 뭔가 한 대의 의견을 모을 때는 이런 노래들이 많이 좀 힘이 되고요. 간혹은 그런 시기적인 타이밍에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무대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정수라 씨의 여러 활동들, 이력들 살펴봤지만 저는 눈에 띄는 게 199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서 마이클 잭슨의 형, 저멘 잭슨과도 만나고 활동도 하면서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한 때가 있었다고요? 네. 제가 90년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 쪽에서 굉장히 아시아인들에 대한 관심이 막 불기 시작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쪽에서 저의 한국,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어느 가수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자기네 그쪽에서 한 번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가수의 어떤 보이스라든가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저희 회사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와서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연에게 들어갔었던 거죠. 단순한 미팅으로 들어갔었는데 4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 트레이닝도 받고 아니면 거기서 네. 거기서 들어온 김에 그냥 싱글 앨범을 내자. 어떤 그런 극박한 상황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에 공연을 몇 번 오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했던 분이 거기에 이제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묵었던 숙소에서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팬인데 자기도 어떤 의무감을 갖고 여기 지금 묵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이클 잭슨의 우리의 한국 공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 자기가 마이클 잭슨을 한 번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마이클 잭슨을 만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가 블랙 앤 화이트라는 노래를 믹스다운하고 있을 때 마이클 잭슨을 그때 만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직접 봤죠. 본 걸 넘어선서 같이 좀 무언가 활동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굉장히 보는 순간 제가 얼더라고요. 저도 대한민국 가수인데 네. 최고 가수인데 제가 떨 일은 없죠. 그런데 그분이 딱 서 있는데 거기 세계적이니까 너무 마네킹같이 너무 예쁘게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딱 멈춘 건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제 앨범을 가져갔거든요. 그랬더니 앨범에 있는 자켓 입은 게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서 제가 사인해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자기의 사진을 사인해서 줘가지고 인사만 하고 나왔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기 막 그 중간에 계신 분이 저메인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저메인도 한번 만나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저메인이 저의 그때 가기 전에 J&J라고 전용록 씨하고 제가 앨범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같이 좋아했던 팝송도 한국식 논 곡인데 제가 바브라 스트레이전드 노래를 참 좋아해요. 에버그린이라는 노래를 그 수록된 거를 들려줬는데 저메인이 거기서 너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너를 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너무 좋은 얘기다. 그럼 나중에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그런데 의문이 나왔어요? 아니죠. 아니죠. 이제 얘기만 진행이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제가 좀 그 말을 정지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리가 돼서 그런 과정들만 있었지 제가 이제 거기서 만성된 건 아니었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거기서 다른 프로덕션하고 했던 노래들을 녹음해서 갖고 와서 나왔던 게 사랑의 빛이라는 노래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와중에 또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앨범을 영어로 버전으로 못 냈고 한국으로 다시 가져와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저메인간 마이클 잭슨은 그냥 본 걸로 팬으로서 잘 봤다. 잘 봤다. 땡큐. 알겠습니다. 그 이후까지 뭔가 연결돼서 훨씬 좋았겠죠. 유튜브로 영상 보고 계시는 정동환님 정수라 씨 맞아요? 너무 젊은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파라나 사사님 인천의 화물기사입니다. 정수라 씨 노래 중에 아버지의 의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의견도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데뷔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수라 씨 앞으로의 활동 계획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세요? 저메인 얘기를 너무 많이 길게 했고요. 그러니까 너무 길었어요. 어떡해요. 활동이 올해 이제 공연 다 또 있어요. 이 업고업고를 통해서 올해는 열심히 여러분들의 그 다운된 기운을 업업 시켜드리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항상 꾸준한 모습 정말 멋지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라 씨와 함께한 오늘 금요일 초대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업고업고죠 노래 제목이? 네. A 노래 들으면서 저희들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13번 부까지 마치겠습니다. 정수라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